선배님 괜찮아? 조혜태! 조혜태! 괜찮아! 자, 김승혜! 승혜야! 승혜야! 그냥 편하게, 편하게! 김승혜 사랑해! 부담하지마! 김승혜! 승혜야 사랑해! 김승혜 첫 번째 승부차기가 아닐까요? 페널티킥이요. 저는 연습할 때 한 번도 늦게 못했어요. 한 번도 안 넣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게 심적 부담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. 렐렉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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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렐렉스. 김승혜 선수를 만약에 아이린이 막아내면 승부를 또 원점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. 김승혜! 김승혜 슛! 김승혜 슛! 3대1로 앞서가는 데렉스스. 잘했어,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김승혜! 자, 아이린 큼키퍼가 방향을 잃었는데 김승혜가 워낙 구석으로 잘 깔아쳤습니다. 김승혜! 김승혜!